안녕하세요 언더워터 tv 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고기과의 물고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주인공은 바로 해마 입니다 마치 흑마를 닮은 해마 인데요 아마 바다 생물 중 많이 언급되는 생물 중 하나가 해마일 겁니다 해마는 그리스노만 신화에도 나오는 물고기 입니다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마찰을 해마가 끄는데요 뭔가 늠름하고 빠른 속도를 보일 것 같지만 항상 현실과 이상은 다른 법이죠 포세이돈은 맨날 약속시간에 늦겠죠 보통의 물고기가 유선형의 몸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해마는 곧은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르넘 위도 다른 물고기에 비해 작죠 거기다가 위도 거의 태화해버려 큰 먹이를 먹지도 못합니다 보통 물고기와는 다르게 딱딱한 갑의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방어력이나 공격력이 강한 물고기도 아니에요 해마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생김새를 일단 둘러볼게요 보통 이렇게 옵션이 약하면 특별한 기능이라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마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남들처럼 전기 쏘는 것도 없고 후각도 좋지가 않아요 오로지 시각 하나만으로 사냥을 하는 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냥이라기보다 밀려오는 먹이를 시각으로 보고 주둥이를 내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저렇게 꼬리 말고 흐르는 물에 주둥이를 내미는 것이 전부죠 저 자리를 유난히 좋아해서 어항 내 필터 위치를 바꿔야 했어요 물이 본인 쪽으로 와야 그나마 플랑크톤이라도 먹거든요 이 아이는 당연히 촬영 이후 졸업 예정입니다 멸종 위기종이라던가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이런 정의로운 이유라기보다 키울 자신이 없어요 어항에 해마를 집어넣는 순간 제가 키우는 아이의 절반은 졸업시켜야 이 아이가 살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저기 빨빨거리기 좋아하는 소라기 합사불가 여기저기 비비적거리는 크라운피쉬 댐슬피쉬 불가 당연히 동네 불량배 역할을 하는 곰치와도 합사불가 뭐 안되는 것이 많은 해마입니다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원숭이 마냥 돌돌마라 고정시킬 수 있는 꼬리 하나죠 해마는 예전 영상 파이프피쉬 해룡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수컷이 알을 돌봅니다 암컷이 수컷에 배낭에 알을 낳아 배낭에서 새끼 상태로 배출을 시켜 번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컷이 알을 관리하는 것은 해마뿐 아니라 같은 실고기과의 파이프피쉬 해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고기과의 많은 아이들이 수컷이 알을 돌보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번식만을 위해 태화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물이라면 진화를 하지만 있다 없으면 진화를 하기보다 태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더 맞겠죠 해마를 연구한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르너미 소화기관을 만드는 유전자가 태화했고요 대신 암컷에게 나타나는 출산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알을 케어할 수 있는 배낭을 가지게 된 건데요 영상 속에 있는 아이는 배낭도 발달하고 배출구멍이 또렷하게 있는 걸로 봐선 누가 봐도 수컷이네요 해마는 키우기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해수시장도 발달함에 따라 사료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번식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해마 키우기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생물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가야하는 생물 중 하나니 이 점 유의하여 입양하시고 키우시면 될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물이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이상 능력은 별다른 게 없지만 보고만 있어도 예쁜 생물 바다의 야생마 해마였습니다 해마는 짝을 지으며 암수 평생 같이 살아요 싸우지 말고 해마처럼 항상 행복하세요 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